오늘의 영장료 포인트 랜덤 듀오 스팀에서 랜덤 듀오를 한다 피오오리 안녕하세요 피오리씨 시청자로다가 최강의 팀을 한 번 꾸려 봅시다 시청을 하는데 이게 또 상당히 꿀잼이다 그럼 즐겁 아아 낙낙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하는 마이크 자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네 랜덤 듀오 자, 내가 요즘에 듀오를 안 한지가 진짜 엄청 오래 됐더라고, 랜덤 듀오 안 한지. 그래서 오늘 한번 듀오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지금 스팀이니까 외국인을 좀 만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품으면서 산옥, 오늘 진짜 간만에 랜덤 듀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재밌겠당. 어딨어? 안 움직이는데 우리 팀? 아이디를 느낌을 딱 보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감이 딱 오거든? 피오리. 파이오라인가? 피오라이 일수도. 아, 먼저 뭔가 말 걸기는 싫은데 내가 좀 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행 한번 가볍게 찍어놓고 말 한번 걸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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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똥컴인데 이분? 어우, 야, 면상 때리니까 끼워놨어. 헬로우? 장비를 정지합니다. 뭐야, 자동 반사 같은 건가? 가퀴병 검사한 거에 대해 지금 보는 건가? 일단 찍었으니까 생각이 있으면 오겠지. 오, 좋아, 좋아, 좋아. 헬로우? 얘 마이크가 안 되나 본데? 유 돈 헤븐 마이크? 맵, 쓰리 핑. 핑핑핑. 아, 오케이. 됐죠, 확인. 마이크가 하필 안 되시는 분이네. 아, 이거 이러면은 렌듀하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살짝 솔로 하는 느낌으로다가 하는데, 이제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생겼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해보겠습니다. 그러게, 물컴일 수도 있겠다. 자, 일단은 여기에 따라오는 놈 없죠. 있으면 이건 저격이야. 오자마자 그냥 뺨을 그냥 세대 정도 때릴만한 나쁜 행동이니까 저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와, 나야 내려오자마자 베릴, 레전드. 이 판, 아주 느낌 좋아요.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렌듀를 하면서 제 실력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 딱 그냥, 응? 붙들어 매시라고. 항상 내가 오타는 모습만 봤지? 일부러거든 그거. 아, 파밍 매우 좋아요, 지금. 빠르게 팀원이랑 붙어가지고, 나는 파밍이 다 됐다. 자, 이제 애들을 잡으러 가자. 쓸어 담으러 가자. 라는 거를 피력합시다. 오메! 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 뭐야? 뭐야? 저기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 집 뒤에 숨은 거는 사람이거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팀원이랑 붙어줄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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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가까운데? 오잉?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악! 엄폐! 이쪽에서 총 쏠라왔거든? 아, 이거 배율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빠르게 털어가지고 배율 하나 얻어갑시다. 여기 아무도 턴 거 같지 않거든요? 배율 나와! 배율 하나만 나와요. 이 배율. 죽었어. 그어어어어어. 오, 이씨. 올라와! 와, 와. 들어와 들어와 어 아 바닥에 등있다 어 야 두명이서 이거 때리는거는 이거 좀 반칙이지 안되겠다 들어가 그치 하나 위에 있거든 밖에 있구나 위에 있네 기본 이게 기본 이게 배그 파트너 나 이게 김계정 누구라고? 세마 맨 김계정 어 이걸 또 붙어? 어 뭐야 우리팀 언제 죽었대? 마이크가 안되니까 야 죽을 줄도 모르지 이러려고 내가 듀오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해볼 것은 분명히 랜덤 듀오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또 솔로를 하고 있는 고독한 솔랭전사 김계정의 일대기를 그린 솔로쿠 전사 김계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되냐 아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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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주둥이 다 풀렸어 살짝 비행기 소리에 묻혀서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아니지 어우 깜짝이야 바이바이 와 근데 이게 야 나 너무 자기장 너무 안주는거 아니야? 아 일단 뒵시다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어 MC3 MC3 좋던데? 아 그래도 베릴 풀 파츠가 낫지 아 베릴 풀 파츠가 그래도 낫지 눈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합시다 아 진짜 평생 마라톤만 하네 자기장 왜 이래 연막도 하나도 없어서가지고 이씨 개 쫄려 죽겠네 긴장돼가지고 말도 계속 덧는거 봐 아무도 날 못봐줘 제발 넌 누구니? 야 동지야 동지 우리는 아 동지라고 멍청한 자식아 니가 그렇게 쏴버리면 나도 너를 공격할 수 밖에 없잖아 안 맞아 넌 맞아 아 오 개아파 개아파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산옥은 어려운갑다 어 뭐야 헤이븐이 왜 스쿼드가 돼? 왜지? 스쿼드가 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재밌겠는데 이거 마이크 잘 되시는 분 시청자로다가 최강의 힘을 한번 꾸려봅시다 컴퓨터 켜야 되는데 하고 싶다 같이 아 오세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을 항상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초대하냐고요 자 야 본인 나이 말해라 야 이거 성인 이상 안되는 놈들 다 나가 어디야 나이 안되는 어 젊은이들이 젠민입니다 젠민이 안되 젠민이 누가 젠민이 젠민이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나가 못하나요 저 안돼 안돼 이건 성인들의 고군분투를 다룰 게임이기 때문에 안돼 잘 가고 젠민이들이랑 사실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젠민이 중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근데 이거를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시뻘시뻘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마음 아파 보수 와 있어 보이는데 뭔가 보수 딱 한마디 했어 바로 초대하지 자 말씀 한 번 해봅시다 예예 예예 한 분 한 분 말씀 안하셨는데 누구지? 꽁지머리씨는 말씀을 좀 한 번 해보시죠 저 진 시 시 시작 함 문 아 시작하면 마이크 돼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해보시죠 정챈씨 사부님 빨리 말씀하시고 빨리 도리도리 그만하고 빨리 500렙인데? 어어 어어 500렙님 일단 고수라고 쓰여있긴 했거든요 이거 완전 그냥 실력으로 말한다는 거거든요 한번 지켜봅시다 이분은 못하는 순간 그냥 바로 나가리 쳐버리는 거야 꽁지머리 진짜 바로 그냥 블루 블루클럽 가가지고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립니다 자 이번에 어디 갈 거냐면은 스읍 오케이 4번님 따라갑니다 4번의 픽은 오케이 이게 낙하하는 각도만 봐도 고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쪽에 없어요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네 야 이거 일단 위치 선정 어 뭐야 간다고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역시 고수는 파밍 위치를 잘하네 나랑 겹치네 고수라서 유싹 어 뭐야 스르륵을 안먹어? 고수 맞습니까? 카우파를 먹는다고 스르륵을 안먹고 자신감인가 이거? 여러분들 제가 4번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집중 마크할테니까 여러분들은 파밍하고 계세요 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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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얘 발소리 어이 4번은 쥐 자 4번은 1브로 지금 안 키고 있는거에요 왜냐면은 실력으로 말하고자 일부러 안킨 것 같거든요 4번님은 자 그래서 이번판은 지켜볼 겁니다 실력으로 보여주시면 되니까 그 채팅에서도 아무 말도 안 써서 그냥 아이디 띡 써놓고 그냥 뒀다가 고수 딱 끝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봐준다 봐준다 아씨 한 번 알면 안 봐줬는데 요즘 나 너무 유해졌다니까 어? 쥐도 새도 없이 사라졌어 누군가 봐 우리 이거 쓰리 맨 스쿼드였어요? 그냥 돌아가셨는데?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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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아아 됐다 됐다 뭐가 됐다 됐다 이미 죽었는데 에잏 뭐가 됐다 됐다 이미 이미 산 손장이 되어졌어 아 형님 그렇게 떠들인 와 이거 앞에 있어 잠깐만 조용히 해 사플해야 돼 사플 4번 믿는다고 와 진짜 못잡아 내가 바로잡을게 기업아 내가 바로잡잖아 4번 야야야 너 너 너 야야야 잼민이야 야 야 어 야야야 일단 싸워 일단 싸워 아니 실력으로 봐야죠 뭐 실력이야 니 방금 똥같이 쌌잖아 완전 그냥 개똥같은 누가 봐도 에임이 좋았는데 에임이 좋기 개풀같은 소리 하고 있네 브리핑 건너편인가? 오케이 나이스 계정이랑 오른쪽 하나 여기 우리집 바로 앞에 붙어있거든요 여기님들 여기 여기 느낌상 여기 붙어있는데 없네 실수 아 너 왜 자꾸 나랑 동생이 겹치니 아이씨 밤에 안들어 이친구 어? 뒤에서 우리 쏜다 일본님 일본님 걱정마 내가 왔어 걱정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번판에 무조건 치킨 먹고 나도 꿀잠 주무시게 해줄게요 지금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아이 니만 잘하면 돼 니만 니 에임을 그냥 아주 그냥 으으으으 지면 탈모? 치든 말든 비슷하겠네 그럼 지금 탈모에요? 그럼 그런 너의 점이 맘에 안들어 그럼 너의 형 사람을 상처입히는 그런 말 그런 게 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너가 무심코 뱉은 말이 사람에겐 상처로 남는다고 오오? 섬광이 이쪽에서 터졌다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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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돼 쟤 나와야돼요 아 잡았지? 오 잠깐만 4번 들어와 4번 들어와 4번 들어와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한마리 여기 라스트 한마리 돈걱정 돈걱정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 한명만말해 한명만 다해줄게 걱정마 다해줄게 해줄테니까 한명만말해 한명만 아 가야되는구나 괜찮아 폭탄안써 나 남자잖아 걱정마 탑 탑 탑 탑 나이스 깨쏠 나이스 김개정 김계정! 야 김계정 크크만 치라고 4번 니 대가리 박고 나가지마자 진짜 대가리 박고 있어라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너 조용히 해 너 머리나 박고 있어 빨리 아 시참 다음에 더 할테니까 그때 신청해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뭔지 알죠? 안녕히 계세요 왜 나가? 아 저 쟤 쌍놈새끼 야 쟤 새끼 다시 잡아 와 끝까지 꼴밖에 안 해 자 하나 둘 셋 하면 알죠? 네 자 하나 둘 셋 유바 아 그렇지 이거지 유바 아 십 тур뚜뚜뚜뚜뚜뚜